이성곤 선수였어요. 오, 맞네. 오늘 올라갔죠. 들었습니다. 스윙, 확실히. 예능 프로. 그 다음 또요, 스트라이크 삼진. 1위에서도 아웃. 감독주가 한꺼번에 아웃카우트 2개를 야수의 도움으로 받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스윙, 만만치 않습니다. 삼진아웃. 삼진아웃. 지켜봤는데, 럭킹 삼진. 정진기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있는 함덕주. 삼진 4개째. 원아웃에 주자는 3농. 감독미를 지켜봅니다. 감독미나 지금은 스윙 인정. 삼진아웃. 삼진은 6개째 뽑아내고 있는 함덕주고요.